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로우 파일 컨버팅을 하고 조정을 해서 파일을 만들죠 그럼 모니터에서 보기 좋잖아요 모니터 보기 좋게 자기가 리터칭을 한 거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출력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니터에서 보기 위한 소스인 거죠 그래서 출력을 위한 소스는 다시 한번 변환 작업을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환 작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변환 작업에 사용되는 것은 크게 5단계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톤 압축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톤 압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미지를 갖다가 톤 조정을 하여 그래서 톤에 대한 걸 두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컬러에 대한 걸 다뤄야 돼요 컬러에 대한 중성화를 실시하는데요 이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톤의 압축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톤 조정 그러면 컬러도 조정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민해야 되는 게 디테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총 이 5단계가 출력을 위한 오로지 출력을 위한 이미지를 컨트롤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단계를 진행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한 툴들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생각외로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해놓은 이미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얘는 레벨이라는 툴을 쓰는데요 레벨 한번 잡아주고 커버 한번 잡아주고 레벨 한번 잡아주고 커버 한번 잡아주고 그럼 끝나요 포토샵에서 레이어로 치면 대략 한 4개 정도 레이어만 만들어주면 출력을 위한 소스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종이의 종류를 나눌 때요 첫 번째로 이런 종류를 뭐라고 그러냐면 RC 계열 페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RC 계열이라고 그래요 RC 이런 종이 베이스예요 이게 종이 베이스라고 그래요 페이퍼죠 이 페이퍼는 나무를 잘게 부셔가지고 접착제랑 같이 이렇게 싹 붙여 놓은 형태예요 이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레진을 코팅해요 양쪽으로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다 플라스틱만 코팅되어 있으면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잉크젯에서 잉크가 안 묻죠 그러면 잉크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잉크 흡수층을 싹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잉크 흡수층을 만들어 놓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물에만 닿아도 망가져요 그래서 방수나 이런 것들이 안 돼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요 보호 코팅층을 하나 만들어요 이 코팅층이 마법의 코팅층이에요 한 번 물이 들어가면 방수가 돼 그래서 여기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요 이렇게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여기를 투과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종이 베이스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러면 엄청난 장점이 생겨요 뭐냐면 잉크젯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잉크를 떨어뜨려서 재현하죠 그런데 종이만 있으면요 이렇게 종이만 있는데다 잉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잉크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서 보면 회색으로 보여요 종이의 목질이 보여서 블랙이 잘 안 살아 그런데 얘는 종이까지 잉크가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잉크를 조금만 써도 아주 짙게 나와요 그게 이 페이퍼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페이퍼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종이를 쓴다고 그랬죠 종이를 잘게 쪼개서 그런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종이는 나무에서 오는데 나무를 쪼개서 오는데 이 나무는 기본적으로 미색이 깔려 있어요 약간 누런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산성에 집어넣고 산화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표백이 돼요 강한 표백제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종이가 산성끼를 가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거나 좌외선이나 수분에 의해서 부서져요 그래서 예전에 신문지가 몇 달만 지나도 누렇게 되면서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오래가는 종이를 만들려면 얘는 코팅이 돼 있잖아요 물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페이퍼를 지지하는 건 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얀 베이스가 되죠 종이가 하얘요 그러면 흰색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톤 재현성이 좋아요 베이스는 점점 하얘졌고 잉크가 묻는 위치는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RC 계열 페이퍼예요 두 번째로 볼 거는요 파인아트 계열이에요 파인 아트 계열 파인 아트 계열 말이 좀 거창해서 파인 아트 계열이지 전통 종이인 종이에요 전통 종이 나무를 잘게 쪼개서 만들거나 혹은 목화솜을 잘게 쪼개서 만들거나 혹은 옷을 만들었던 옷이나 목화천이나 이런 거를 부셔서 쓰기도 해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페이퍼를 써요 이 페이퍼의 특징은 뭐냐면 완벽한 흰색은 아니에요 약간의 미색이 깔려 있어요 이 페이퍼들 중에 아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렉이라고 하는 그런 페이퍼들을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목화솜을 이용한 코튼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렉이라는 단어가 원래 옷이나 이런 걸 잘게 쪼개다 실조가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화솜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목화를 쓴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잉크를 떨어뜨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잉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종이는 좋고 고급스러운데 문제는 색깔이 제대로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블랙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잉크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충을 뿌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흡수충 때문에 이 종이의 성질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쓰는 이 위에 잉크가 이렇게 떨어지면 위쪽에서 잡아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밑에 베이스까지도 잉크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페이퍼들도 잉크를 밑에까지 흡수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형태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블랙이 조금 더 잘 살아요 저거보다는 조금 더 살아요 덜 살지만 일반 종이를 그냥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는 잉크젯 전용지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런 페이퍼의 표면 질감이나 워터마크는 전통적인 종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채화 종이 같은 경우는 약간 오돌도돌한 엠보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판화지에서 사용하는 페이퍼들은 렉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솜을 써가지고 훨씬 균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드랍고 매끄러운 스무스한 느낌을 가지는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파이버베이스 계열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로는요 페이퍼베이스는 동일해요 근데 이 페이퍼베이스가 훨씬 고급스러운 걸 써요 왜? 파이버베이스 계열은 다 비싸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거의 첫 번째는 좋은 종이를 써요 그래서 코튼 100% 렉이라고 해서 코튼 100% 뭐 이런 것들 써가지고 두껍고 무겁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운 페이퍼를 써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유제를 바르는데요 유제를 바르는데 요 놈이 좀 달라 아까 파인아트 계열은 뭐였어요? 파우더 형태라고 그랬죠? 여기다 뿌리는 유제가 그래서 파우더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젤라틴 같은 거예요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습기 있을 때 손바닥 이렇게 붙여보면 손바닥 이렇게 달라붙어요 종이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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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를 훨씬 더 많이 잡아요 잡고 있어요 그래서 파인아트보다 색깔 제한성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택이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 광택이 나는 걸 훨씬 더 붉은 블랙으로 보여요 더 짙게 보여요 그래서 훨씬 더 블랙이 잘 살아요 결론적으로는 페이퍼 가지고 있는 톤이 훨씬 더 잘 재현되는 페이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써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고급져요 그래서 사진으로 만들어 놨을 때 보기가 좋고요 특히나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 놓게 되면 예전에 사진을 은염 사진을 하셨던 분들은 옛날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서 되게 고급스럽게 인식되는 페이퍼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색에 대한 거 색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내가 뽑는 저 프린터가 색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빨간색을 제가 뽑으려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잉크의 양 혹은 종이의 두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출력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점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왜 나누냐면요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력할 때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출력용 프로파일 못 썼니 너 출력할 때 뭘로 선택했어? 색깔 그랬을 때 얘기하는 ICC 파일은 이 색깔을 결정해 줘요 미디어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종이 설정하는 거 있어요 드라이버에 보면 종이 설정 있죠 얘는 색깔에 대한 정보만 있어요 종이마다 색깔 정보가 다르죠 왜? 종이의 베이스 칼라가 달라서 그래요 노란 종이도 있고요 하얀 종이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넣었을 때 얘는 노란색이 낀 빨간색이 나오고요 얘는 그냥 빨간색이 나와요 그 색깔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건 ICC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본 종이의 종류들이 있었죠 파이버베이스 ICC 이 각각 종이마다 넣어야 되는 잉크의 양에 따라서 색깔 재현되는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RC 계열 페이퍼에다 잉크를 막 집어넣죠 그럼 뽑았을 때 잉크가 쭉 흘러내려요 너무 많이 뿌려져서 그런데 파이버 그 파인아트 페이퍼에다가 잉크를 조금만 넣잖아요 블랙이 안 나와요 뿌옇게 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미디어 타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포토샵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그런데 포토샵이 프린터를 직접 컨트롤 하려면 포토샵이라는 제조회사 어더비에서 모든 프린터 제조회사의 프린터의 성능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모든 옵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린터 제조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더비가 다 어떻게 핸들링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컴퓨터에서 윈도우즈 혹은 맥OS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처음 치키면 부팅한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에 해당하는 커널이라고 불리우는 놈이에요 이 위에다가 우리가 시스템에 해당하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터 제조회사들은 여기다가 드라이버들을 만들어놔요 프린터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 프린터 3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드라이버 깔죠 그게 이 프로그램에 해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포토샵은 어딨냐 이거야 포토샵은 이 위에 있어요 포토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워드 그 다음에 뭐 라이트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프린트를 하고 싶으면 바로 프린터한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걸 누르는 순간 드라이버 프로그램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권한을 얘랑 이 프로그램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을 정확히 골라줘야만 포토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정해주는 거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프린터 매니지드 칼라 라고 하면 뭐냐면 포토샵은 나는 색깔 안 건드릴게 그냥 데이터 던져줄 테니까 이거 들어가서 이 드라이버한테 색깔에 대한 거 물어봐 그럼 아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앱손 드라이버 리스트에 보면 칼라 조정하는 거 색 조정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복합적이고 프로파일 선택하고 이런 거 없지만 예를 들면 좀 더 빨갛게 좀 더 파랗게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려면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걸 누르는 순간 이 밑에 프린터 프로파일 라는 게 활성화돼요 프린터 프로파일 라는 게 활성화되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색깔을 결정해주는 프로파일을 미리 집어넣어 준 게 여기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P800에서 P800에서 각각의 페이퍼에 대한 프로파일들이 떠 있죠 여기서 먼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토샵을 쓸 줄 알고 포토샵이란 강력한 툴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 매니지드 칼라를 써가지고 색깔을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설정해요 그러면 얘가 활성화돼요 얘가 활성화돼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하느냐 프린터에서 색깔을 정확하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프로파일을 골라줘야 돼요 뭐? P800을 쓰죠 우리 P800에 해당하는 프로파일 그래서 앞에 보통 프린터 명이 나와요 다른 프린터라든지 다른 모니터라든지 이런 프로파일들이 깔려있으면 다 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이 종류 종이마다 색깔이 다르게 재현된다고 그랬죠 왜? 베이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종이의 종류 있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뽑고자 하는 종이가 어떤 종인지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앱손에서 나오는 페이퍼 중에 그거랑 가장 유사한 페이퍼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그걸 고르시면 색깔은 어느 정도 맞아요 프린트도 어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색깔이 약간 틀어지는 건 어차피 틀어져요 뭘 하든지 간에 그건 내가 포토샵에서 보면서 조정하면 돼 좀 빨갛게 나오면 좀 파랗게 넣으면 되고 좀 파랗게 나오면 좀 빨갛게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프로파일을 잘 활용하시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앱손만큼 프로파일을 잘 만들어 놓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이 기본 프로파일이 꽤 좋아요 색 재현성도 좋고요 제일 어두운 것부터 제일 밝은 것까지 개조대역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만 써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다른 좀 싼 페이퍼를 하나 샀어 근데 그 페이퍼를 보니까 비슷해 이놈이라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색깔이 마음에 드시면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조정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거랑 유사한 거 포토페이퍼가 있고 프리미엄 포토페이퍼 그로시가 있죠 두 개의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근데 표면 광택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 베이스 농도가 이 프리미엄이 조금 더 밝을 거예요 그 정도 차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를 선택해 보는 거죠 세미그로시는 표면에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나요 글로시가 좀 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럼 다른 회사 페이퍼 중에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고르면 되죠 RC 계열 페이퍼는 찢어보면 알아요 찢어보면 플라스틱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요 비닐 찢어지는 느낌 그래서 RC 계열은 그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워터 칼라 벨벳 파인아트 그 다음에 울트라 스무스 파인아트 이런 페이퍼들이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찢어보면 코팅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종이가 찢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앞면하고 뒷면하고 표면에 매끄러운 정도나 농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는 앞면 쪽에 유제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종이 베이스에요 그 다음에 레거시 파이버 이게 파이버 베이스 페이퍼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캔버스 캔버스 내추럴 세틴 내추럴 매트 캔버스 천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골라서 쓰시게 되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페이퍼는요 프리미어 포토 페이퍼 글롯이에요 그죠 그러면 프리미어 포토 글롯이네요 그냥 포토 글롯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퍼셉처를 맞나 퍼셉처로 할게요 이게 뭐로 돼 있냐면 가시 영역인가 그죠 번역 우리 그 어더비에서 가시 영역으로 번역되어 있죠 가시 범위 가시 영역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에서는요 사진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포인트 그러니까 사람 눈이 적응력이 되게 좋아요 사람 눈에서 익숙하지 않은 칼라는 실제로 잘 안 보여요 사람 눈에 그래서 가시 영역을 적용해서 색깔을 변환했을 경우 이건 색 변환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출력하는 종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찍어놓은 데이터는 얘를 이 안에 꾸겨 넣어야 되거든 꾸겨 넣을 때 어떻게 꾸겨 넣을지를 결정하는 게 이 칼라변화 인텐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 영역으로 쓰시게 되면 사진에 가장 편안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렐러티브 칼라 매트릭이에요 이게 상대 색도계인가? 그럴 거예요 번역되어 있는 게 상대 색도계 이게 원래 제일 효과적인 데는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은 이 상대 색도계가 잘 먹어요 부드럽게 그런데 사진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색깔이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어서 2차적으로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츄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색조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채도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색깔이 서로 많이 갈라지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색깔을 많이 틀어주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색깔은 정확히 명료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낯설은 못 보던 색깔이 나오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마지막 남은 거 앱서로트 칼라메트릭 절대적인 색도계 얘는 색깔뿐만 아니라 흰색과 검은색도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사진을 선택할 때의 순서예요 1번을 넣어봐서 뽑아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마음에 안 들면 2번 마음에 안 들면 3번 마음에 안 들면 4번 그런데 제 경험상 2번 넘어간 사진은 없어요 만약에 그래픽이면 얘기가 달라 뭐 혹은 그림이나 유화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프린트 세팅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여기서 종류를 정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건 바로 이거야 매체 종류, 미디어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톤에 대한 거예요 톤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영어이고 그래서 좀 낯설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밝기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우냐 모니터가 어두운 경우에는 충분히 밝게 이미지를 올려야만 제대로 된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가 너무 밝은 거는 충분히 눌러줘야만 블랙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밝기의 정도는 실제로 프린트가 표현할 수 있는 밝기의 정도보다 훨씬 넓어요 그런데 이 파일을 프린터로 보낼 때 내가 모니터에서 보기 위해서 정리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버리면 프린터가 표현할 수 있는 블랙과 화이트의 양 끝단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주는 게 톤압축이에요 톤압축은 철저하게 블랙과 화이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히스토그램을 한번 볼게요 자 히스토그램 보신 적 있죠? 포토샵에서 항상 떠 있어요 이미지를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뭐냐면요 자 이 기준점에 해당하는 건 이쪽은 0이고요 이쪽은 255예요 이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쪽은 화이트고 한쪽은 블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점들 각각에 있는 픽셀에 대한 값을 통계를 내가지고 여기다가 다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도 의미는 없어요 왜? 어떤 픽셀이 한 2000개가 되면 이 끝은 2000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게 끝이 200이 되면 그냥 끝은 200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토그램 분석만 가지고도 이미지를 다 분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톤압축을 할 거예요 톤압축은 뭐냐 블랙을 블랙으로 화이트를 화이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뭘 쓴다? 레벨이라는 툴을 써요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죠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만 만들 거예요 이 밑에서 어드저스트 레이어에서 레벨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랙이 많은 거고 255니까 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정말로 하얀색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회색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옵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요 이 삼각형을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지금 블랙 보이시는 영역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블랙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죠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진짜 블랙에 해당하는 부분 진짜 블랙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깔려 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블랙을 재현하는 거 그럼 화이트를 한번 볼까요 이쪽을 한번 잡아 볼게요 흰색은 없네요 흰색을 조금만 잡아보자고요 이 정도 흰색은 있어야지 아주 하얀 데는 있어야죠 그럼 이 정도 다시 말해서 여기 여기 이 두 군데 짠 이 정도만 잡아주는 거예요 톤압축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별거 아닌데 이거 잡아주는 거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에서 이것만 잡아주면 사진품 출력 품질은 100% 향상됩니다 100%예요 그래서 뭐든지 출력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해주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왜? 프린터 드라이버나 프린터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요 이 끝단이 화이트랑 블랙이 되도록 조정이 돼 있어요 모든 프로파일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만 보내주면 돼 그래서 레벨로 이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색깔이 푸르딩딩하건 붉으딩딩하건 블랙은 있어야 되고 화이트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개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빨갛고 정간적으로 파래버리면 흰색도 없이 파래버리면요 필터가 껴있는 것처럼 답답해요 이미지가 그래서 블랙과 흰색은 되게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색깔이 껴있다고 해도 블랙과 화이트를 정리해주는 거 이게 바로 톤압축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톤압축을 통해서 기본적인 느낌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얘와 얘의 톤이 너무 비슷해서 목표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톤을 좀 정리를 해줘서 하늘과 좀 분리되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걸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되는 툴은 기본적으로 커브 툴을 더 선호해요 커브 툴을 쓰는 이유는요 커브 툴은 블랙과 화이트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속적인 것을 줄로 조정해줄 수 있어요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둡게 밝게 그러나 블랙도 안 건드렸고요 화이트도 안 건드렸죠 아까 톤압축할 때 우리 블랙도 정해줬고요 화이트도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밝게 어둡게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세게 하고 싶으면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그러면 콘트라스트라는 게 만들어지죠 어두운 건 어두워졌고 밝은 건 밝아졌으니까 그 차이가 더 커졌으니까 더 이미지가 콘트라스트가 세게 나왔어요 그런데 커브 저 정도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지 잘 찍으셨으면 이렇게 되면 너무 괴기한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만 건드려서 밝기 조정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땄어요 정밀하게 안 따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우리는 패더 값이라는 걸 줄 거예요 셀렉트에 어디 갔지? 모디파이에 패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땄을 때 이 경계를 부드럽게 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는데 이 이미지마다 다르긴 하지만 얘가 이미지가 사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크게 줄게요 250 픽셀을 줬어요 그러면 경계가 좀 두리뭉실해졌어요 조금 번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브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차이가 보이세요? 이 가운데 부분만 좀 밝아졌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천이나 이런 것들의 디테일이 조금 더 밝게 나오면서 드러났어요 여기 이렇게 번진 거 이렇게 정확히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따시면 오히려 티나요 대충 뭉개세요 그냥 사진은 그림이 아니에요 경계를 그렇게 명료하게 따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들고자 하는 전달되는 부분에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뭐 큰 문제 없어요 자 볼까요? 그럼 제가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었죠 커브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두 개 하나는 뭐였죠? 이 부분을 어둡게 그 다음에 얘를 콘트라스트를 더 세게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콘트라스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 이미지 안에 그리고 밝기랑 어두운 것도 한 공간 안에 다르게 구별된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걸 강조하고 감추고자 하는 걸 감추는 거 이게 톤 조정이에요 톤 압축했죠 톤 조정은 중간 톤 그 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것들을 조정해주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톤 조정이에요 컬러의 중성화라는 건 뭐냐면요 색깔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흰색을 흰색으로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색을 회색으로 컬러의 중성화를 해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원래 회색이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레벨로 만드는데요 레벨을 딱 만들어 놓고요 새로운 레벨이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 스포이드가 있어요 흰색 검정색 이게 마찬가지로 흰색 스포이드 검정색 스포이드예요 그런데 중간에 회색 스포이드가 있거든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지점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에서 뭐가 회색이었는지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화이트 발란스 잡는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컬러의 중성화예요 근데 그거를 촬영 단계나 이럴 때 해주는 게 아니라 소스는 모르지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내가 출력을 해야 되는 사진을 가져다가 잡아주는 거 그게 컬러의 중성화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찍을 때 안 찍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회색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애를 그레이 스포이드로 찍는 거예요 쓰는 방법은 커브 툴에서 채널을 조절하는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정확히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아니잖아요 약간 보라색 혹은 약간 노리끼리한 색 아니면 뭐 약간 핑크빛 그러면 이 세 가지 색깔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는지 이건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이 좀 쌓이면 그 다음번부터는 아 이 색깔은 이렇게 잡아야지 라고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별로 색깔을 조절하는 거 습관화 드리는 건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잡을 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칼라 조정이 끝나요 그럼 우리 다섯 단계라고 그랬죠 뭐 뭐였어요 톤합추 톤 조정 칼라 중성화 칼라 조정 마지막은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에 해당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즈가 첫 번째에요 두 번째 뭘까요 이미지 사이즈가 정리가 됐으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원래는 스파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미지 합성 혹은 이미지 조정 뭐 이런 거죠 뭐 지붕 없애고 뭐 안테나 지우고 뭐 사람 들어다 옮기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언샵 마스크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샤픈 언샵 마스크 언샵 마스크 포토샵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언샵 마스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노이즈 어이없이 노이즈를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노이즈를 주고 나서 언샵 마스크랑 문제가 심각해져요 순서가 바뀌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언샵 마스크를 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면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잡고요 내가 어떻게 출력할지에 대한 목표점을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스파팅을 해요 스파팅은 뭐 요즘은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스파팅은 필름대 얘기야 필름 스캔하면 막 잡티 많거든 그걸 일일이 다 지워줘야 돼요 이미지가 이만한데 아주 작은 점 스파팅하느라고 시간 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정하고 스파팅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미지 합성 이미지 합성을 사이즈가 정하고 나서 하는 이유는요 따낼 때 얼마나 정밀하게 따낼지 고민을 해야 돼서 그래요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너무 작은 거면 정밀하게 안 따도 티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언샷 마스크 샤픈이에요 샤픈 샤픈을 주는데 샤픈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언샷 마스크예요 왜냐하면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샤픈 툴 중에 하나예요 이 언샷 마스크는 아주 재밌는 툴이에요 그래서 잘 쓰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샤픈을 더 많이 주는 게 좋을까요 덜 주는 게 좋을까요 크면 클수록 샤픈을 적게 줘도 정밀하고 디테일적으로 보여요 대신에 해상도는 좋아져야 돼요 해상도는 물론 받쳐줘야 돼요 해상도가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노이즈예요 노이즈를 더 넣어줘야 돼요 노이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넣어줘요 왜 넣어줘야 되냐면요 이거 좀 이따가 눈으로 보면서 한번 할 텐데요 뭐냐면 이런 거야 얘랑 얘랑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흰색이야 그래서 뽑았을 때 거의 흰색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는 흰색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종이만 나오는 거죠 종이랑 잉크가 뿌려진 곳이랑 광택이 달라요 그래서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잉크가 묻은 경계와 안 묻은 경계에 두 개의 광택이 달라 보여요 그러면 사진이 붕 떠 보인 것 같아요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것 같이 돼요 종이 위에 근데 사진에서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까도 사진에서 이 경계 만들려고 일부러 눌렀잖아요 흰색 만들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서는 갑자기 이거 경계 만든다고 250으로 딱 떨어뜨려 봤잖아 왜? 경계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얗게 날아가는 부분을 없애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노이즈를 더 집어넣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저분한 노이즈가 생길 수 있어요 디지털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노이즈가 있는데 그 노이즈를 예전 필름 때 입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예요 애드 노이즈예요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부분적으로 깔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디테일을 조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찍으신 데이터의 양을 평가하는 아주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모든 픽셀을 정보화 시켜서 샘플화 시킨 거기 때문에 이 용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용량을 이해하는 데는 변수가 몇 가지 있어요 8비트냐 16비트냐 칼라냐 흑백이냐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지 사이즈만 가지고 이 이미지의 퀄러티를 평가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바로 요거예요 픽셀 수 가로 픽셀 얼마 세로 픽셀 얼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총량이에요 이 픽셀에 대한 저 픽셀에 대한 색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출발점이에요 요기서 내가 얼마만큼 더 뻥튀게 할 거냐 얼마만큼 더 키울 거냐 그러면 디지털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5000인데 얘를 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00을 쫙 잡아 늘려가지고요 중간에 빈칸 하나씩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빈칸에다가 얘랑 얘 사이 값을 하나씩 끼워넣으면 돼 이걸 보관법이라고 그래요 픽셀에서 픽셀을 잡아 늘려서 중간에 하나씩 끼워넣는 거야 그러면 아이디어라게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 2배 세로 2배 그러면 결과적으로 4배의 이미지가 생기죠 4배 크기는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면 그나마 인접한 두 픽셀의 정보를 집어넣기 때문에 조금 봐줄만 해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란 건 이 픽셀의 정보가 1.5배에서 2배가 넘지 않는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정보이기는 해요 그 정도만 되면 솔직히 샤픈을 좀 쓰고 뭐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해주면 오리지널로 찍었을 때 만큼의 퀄러티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처음에 샘플링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키우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하냐 방법은 이래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리샘플이라는 놈을 꺼요 왜 끄냐 이 리샘플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픽셀을 잡아 늘릴 건지 말 건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리샘플이라는 말은 잡아 늘리겠다는 거야 잡아 줄이겠다는 거야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 찍어놓은 오리지널 데이터는 중요해요 소중한 거예요 얘가 망가지면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리샘플을 꺼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찍은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놔둬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요 리샘플은 최대한 끄지 않으시고 하되 필요할 땐 켜셔도 너무 많이 키우지 않도록 항상 위에 픽셀 수의 몇 배로 증가 되는지를 체크하라는 거 이거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게 사이즈에 대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300dpi로 해서 픽셀 말고 센치로 했을 때 우리 지금 뽑고자 하는 사이즈가 A3 플러스인데 A3 정도로 못 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 빼고 이거 정도면 사이즈가 딱 좋은 정도로 얹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A3 사이즈로 딱 잡아놓고 보면 이 정도 딱 여백 생기는 정도죠 여기 보면 이렇게 방안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프린트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건 절대 여백이라고 해서 프린터가 뽑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끔 프린터 제조회사에서 여기까지 뽑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되게 위험해요 종이가 이렇게 컬링이 없을 것 같지만 끝부분은 살짝 들려 있거나 꺾여 있어요 거기에 헤드가 치면 노즐이 막히거나 노즐에 문제가 생겨서 이미지에 오염을 묻혀요 그래서 최대한 여백을 넓게 줘야 만약에 여기 오염이 묻더라도 잘라내고 쓰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정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뭐 있다고 그랬죠? 스파팅 스파팅은 아마 지금 가져오신 데이터 중에서 제가 스파팅할 걸 본 게 거의 없어요 CCD만 열심히 잘 닦아주시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디지털에서 스파팅에 해당하는 문제는 CCD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 정도가 다예요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다음 단계로 고민을 해볼게요 다음 단계로 했던 게 뭐냐면 언샷 마스크였어요 기억나세요? 언샷 마스크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지표를 이해하고 있으면 언샷 마스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알 수 있어요 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어마운트가 있고요 이게 양이에요 양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디어스라고 해서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홀드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이 언샷 마스크에 영향을 주는 팩트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어내는 데에 각각의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언샷 마스크라는 건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자 높이 평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밝은 쪽이고요 여기가 흰색에 가깝고요 여기가 검정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두운 톤이고 밝은 톤이라고 그려봐요 인접한 두 픽셀이 얘는 조금 밝고요 얘는 조금 어두워요 그러면 얘를 언샷 마스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이 경계에 있는 한 놈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요 얘를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픽셀 하나 값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원래 한 칸 차이 났는데 지금 색한 차이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밝기랑 여기랑 여기랑 밝기의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죠 밝기 차이가 더 심해진다는 건 눈으로 봤을 때 콘트라스트가 증가된다는 거고 경계면이 점점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바뀌는 게 강하게 바뀌도록 변한다는 거죠 이게 언샷 마스크예요 원리예요 그럼 여기서 어마운트의 역할은 뭐냐? 이거의 양이에요 100%면 이게 100이면 위아래 50%씩 잡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200%가 되는 거죠 얘가 더 올라가면 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밝은 쪽에는 흰색 선이 보이죠 어두운 쪽의 경계에는 검은색 선이 보여요 왜? 검정색은 더 검정색으로 끌어내렸고 흰색은 더 흰색으로 끌어올렸으니까 이게 어마운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경계가 뚜렷해지지만 이런 선들이 보여요 그래서 언샷 마스크를 너무 과하게 주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라디어스 얘는 이 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픽셀 하나를 갈 거냐? 픽셀 둘을 갈 거냐? 픽셀 셋을 갈 거냐? 이거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보면 얘를 늘려볼게요 커지는 거 보여요? 이게 흰띠가 원래 이랬다가 커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는 자 보세요 이렇게 커진 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회색 덩어리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상극이야 어떻게 보면 언샷 마스크는 결국 경계를 하게 만드는 건데 얘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게 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상도가 충분히 높으면요 얘는 되게 낮은 수치를 써요 그리고 라디어스도 얘도 뭐 한 1.2 정도도 위험해요 해상도가 높다고 그러면 픽셀 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미지와 여러분들 사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어 마지막 노이즈 노이즈 문제를 볼게요 노이즈만 하면 이미지 출력에 대한 건 다 끝나요 자 이거까지 끝나고 샤픈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노이즈를 줄 거예요 볼게요 필터에서 애드 노이즈예요 보이세요? 점점점점점점 이게 노이즈예요 자 노이즈를 주실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도 몇 가지 지표가 있죠 하나 어마운트 이건 정도예요 얼마 퍼센테이지로 집어넣을 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형태인지예요 유니폼이라는 형태랑 가오시안이라고 해서 이건 수학자들만이 아는 문제예요 가오시안 있고 유니폼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가오시안보다 유니폼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모노크로매틱은 블랙앤하이트로 밝기만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빼면 약간 색깔 돌죠 핑크색 이렇게 색깔이 껴있어요 이건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 모노로 하면 색깔이 없이 블랙앤하이트로 들어가요 레벨에서 톤 압축할 때 저기 하늘 부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기는 흰색이라 완전히 화이트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필터를 갖다가 노이즈를 깔아서 이 부분에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하얗게 날라간대 그래서 입자가 깔려서 디테일이 나오면 보이세요? 점박이 보이세요? 원래 아까 어땠어요? 그냥 하얗게 덩어리였잖아요 그게 저렇게 점박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돼서는 종이에다 뽑아놓잖아요 원래 하얗게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오려낸 것처럼 광택이 달랐는데 이 노이즈가 있어서 사람의 눈을 혼란시켜요 그래서 디테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리고 노이즈가 깔린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작업이 완료되면 뽑았을 때 꽤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또 다른 혜택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게 노이즈를 주기 전이고요 이게 노이즈를 준 후예요 섀도우 쪽에 보면 여기 보면은 약간 멍하게 들어가 있죠 샤픈이 좀 죽어있죠 블랙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블랙 부분에는 농도가 없기 때문에 찍는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그 명암의 정도를 정확하게 구별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디테일이 있지만 카메라나 렌즈가 디테일을 읽을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지지만 어둡기 때문에 구별 못하는 해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뭉치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뭐가 생기냐면 노이즈가 생겨요 CCD 노이즈 상대적으로 이만큼일 때 노이즈는 항상 이렇게 깔리거든요 이만큼일 땐 티가 안 나 다시 말해서 빛이 밝은 데서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두운 곳에 가면 노이즈가 실제 데이터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겨서 어두운데 노이즈가 자글자글해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노이즈를 깔아줌으로 인해서 입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노이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노이즈를 깔아주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아마 이 중간 미들톤에 해당하는 것도 이거보다는 또렷하게 느끼죠 선명하게 느끼죠 이건 착시효과예요 선명해진 게 아니에요 착시효과인데 이것 때문에 샤플리스가 훨씬 더 있고 선명한 사진처럼 만들어줘요 아주 작은 입자들 작은 디테일에 대해서는 큰 디테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지만 작은 디테일에는 상당히 큰 효과를 줘요 그래서 노이즈를 깔아요 지금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니터에 보이게 하려고 좀 많이 줬는데 프린트로 뽑아보면 이 정도는 거의 너무 티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보죠 고민 중감부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항상 상종하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난 게 이런 거에요 유대하는 게